폐혈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폐 손상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. 카이스트 연구팀은 3차원 생체협력형을 통해 폐혈증 폐의 모세혈관과 혈관 내 세포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폐혈증 폐의 모세혈관에서 백혈구들이 서로 응집하면서 혈액 미세순환을 저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적혈구가 순환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면서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활성산소가 생산되면서 폐 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문제를 일으키는 백혈구에서 높게 발현하는 물질을 저해했더니 폐혈증 증상이 감소했다며 이는 폐혈증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